오늘의 데일리 룩 니트웨어 데이트 하는 날에는 신상 가져오기 오빠가 사진 예쁘게 찍어줄 거야 그치? 청바지는 또 같은 청바지 제가 청바지가 집에 한 200종류는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입는 것만 입어요 신기하게 진짜 웃겨 니트는 약간 어깨에 절개가 딱 들어간 니트인데 뒤에 그 버튼이 있어 되게 특이해 아무튼 날씨도 좋고 햄버거를 늦잠심으로 먹고 올림픽공원이었나?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에 올림픽공원 들꽃나루 꽃 보러 갈 거예요 꽃 마스크 잘 쓰고 오빠 완전 배신자다 선글라스를 챙길 거면 같이 대화를 상호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뭘 대화할 것 같아 너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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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어 나도 챙긴 것도 아니야 오빠가 저 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쉐이드 클리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뺏었을 거예요 난 내꺼 안 가져왔으니까 오빠꺼 뺏었을 거야 맛있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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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되게 독박 소 오잉 이제 더워 살짝? 오늘 반팔 입으러 됐을 날씨네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 한개월이야 지금 두께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예스! 예스! 또 또 밥을 흘러내면서 먹게끔 왔다고 소우하 소우하 찢어 주게 찢어줄거야? 찢어줘 찢어? 야 오빠지 지금 나는 봤는데 맛있어 잠시만요. 그래도 꽃보니까 좋다. 사진은 많이 못 찍었어요. 아닌가? 많이 찍었나? 음... 한 번 줬다니? 응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데 힘들었어요. 조금 더 뜨거워. 옷을 갈아입었어요. 트렌치코트에 가디건에... 원래 나시에 가디건만 입고 나왔는데 오빠한테 혼났어. 여름이냐며.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추운 거야. 후다닥 들어가서 트렌치코트 입고 왔어. 3년 전에 자라에서 산 건데 몇 번 안 입어서 되게 새 거 같다? 그치? 뒤에 후드도 달렸어. 저녁 먹으러 걸어가고 있어요. 너무 안 걸어다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걸어서 오늘 만보를 채워보자. 지금 6,000보 정도 벌었어. 만보 채우기 도전. 도전. 기다리는 좀. 배 너무 고프다 이제. 돈까스 먹고 싶어. 선물이다 말아라. 결혼하니. 돈까스 먹고 싶어. 오늘의 가슷만 먹으면 좋다면 이제 이걸 짠 여러분 토니고소 살살 좀 익었을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왔다 중요하긴 한데 토니고소 사이즈가 아니에요 꼴개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핑크빛이야 소스 이거 섞으면 되나? 완전 바삭바삭할 것 같아 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거 하나만 마쳤는데 술 손댔어 난 역시 술 씨였어 짠 이거 먹으면서 집에 가야지 완전 상큼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짱 점심 먹으러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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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사서 달야례면으로 갑시다 아, 터스도 느낌이 없네. 응. 약간 박찌. 이거 약간 해장하는 느낌 아니야? 그니까. 어젯밤에 하이븐 한 잔 막판 맛있네. 응. 누가 보면 술 진탕 맛인 줄 알겠다. 부지 마세요. 맛있어. 응. 오늘 좀 결혼한 것 같아. 그치? 응. 오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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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여유롭다. 되게 여유롭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이거는 크로플? 브라운 치즈를 올린 크로프리고 나는 오늘 커피 별로 안 마시고 싶어서 밤 라떼 아이스 오빠 거는 뭐였더라? 밤 라떼 샷 들어간 거? 커피밤 밤 커피 날씨 너무 좋고 좋다 밤 라떼 샷 들어간 거